오랜만에 들어선 객장에 앉아서 늘어지는 광고와 중의표를 한참 동안 응시하다가 들이번대봤는데 들여라 이상한 실루엣에 숨이 멎었다가 다시 정신 차리니 영사기는 당신의 뒷덜미에 내 모습을 쏘고 나는 까물어지고 진짠 아닐 거라 확신 하지만 두 시간 되네 시간땀은 모조리 내 눈에 굴절 되던 당신의 얼굴은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럴까 난 많은 게 아까웠네 진정을 해야겠지 계속 턱에 찾는데 손으로 입을 맞고서 마지막 장면을 집중하는 사람같이 그 사람도 그 사람도 자신도 아닌 당신을 바라보다가 그 사람도 오늘 새 영화는 끝나 불이 켜지니 하나 둘씩 하나 둘씩 일어나 퇴장하네 스크린 앞을 멋지게 지나는 이들을 배운 아닐 거라 생각되지만 완벽한 완벽한 순간을 담으려니 난 감독처럼 총처럼 눈을 띄지 뭘 하는 나 액션을 제때 것을 해야 하는데 왜 이럴까 난 많은 게 아까웠네 컨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